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시 명절은 명절인가 봅니다 명이 절단나는 날이거든요 글씨같은 것들이 기어 나와요 그럼 출발하기 전에 좋아요 부탁 한번 드립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명절 결혼 파탄 언제 결혼 후 첫 명절에 가정 파탄 났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결혼한지 이제 딱 한 달 된 신혼부부입니다 완전 신혼이죠 그래서 이번 추석 역시나 마찬가지 결혼 후 첫 명절인데요 사소한 문제로 싸움이 터져가지고 결국 이렇게 가정 파탄까지 나게 된 상황인데 그럼에도 남편이 계속 잘잘못을 따지자고 강하게 요구를 하는 바람에 결국 여러분께 의견을 여쭤보고자 여기다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가족성을 위하여 본문은 좀 편하게 작성을 할게요 추석 연휴 첫날은 시댁 추석 당일 오전은 시댁 외가 오후에는 친정에 가기로 한 상황이었어요 시댁에서 저희 시댁은 원래 명절을 시댁 외가에서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의 외삼촌 댁이죠 이번에는 근데 저희 결혼으로 추석 연휴 첫날 시댁에서 명절을 간단하게 보내자고 했어요 어머님이 하자고 한 게 아니고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결혼하고 첫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어머님한테 어머님 이번에는 간단하게 전부 치고 어머님 댁에서 명절 보내요 준비해요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자 저희 시어머니가 오냐 그럼 장은 내가 다 봐 놓을 테니까 그냥 저녁에 같이 모여서 요리하고 꽁꽁이네 형님 내외에요? 꽁꽁이랑 같이 밥 먹다 어? 이러시길래 알겠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말씀드리고 남편과 저는 오후 3시에 시댁에 가기로 했어요 사실 저는 결혼 전부터 이미 시댁을 여러 번 다녀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분이 결혼하고 첫 명절이잖아요 또 무엇보다 어머님이 아니고 저희가 먼저 명절 음식을 준비하자고 제안을 했으니까 서둘러 움직여 조금이라도 일찍 도착을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추석 연휴 첫날 당일 저는 여유있게 미리 미리 다 준비를 했지만 남편은 그게 아닙니다 물론 씻긴 씻었어요 그런데 계속 민기적 민기적 폰만 쳐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때 저희가 주고받은 대화가 이렇습니다 아 참고로 시댁과 저희 신혼집은 10분 거리에요 자기야 지금 몇 시야? 어? 2시 35분 그래? 그럼 얼른 준비해 2시 50분 전에는 나가야지 어? 그래? 그러자 이렇게 말은 하는데 준비는 안 하고 계속 폰만 들여다봐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2시 50분이 됐을 때 어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자기야 이제 나가자 이러는데 남편은 그제서야 준비를 시작해요 BB크림 바르고 렌즈를 끼더라고 아니 지금 뭐해? 아까 50분 전에 나가자고 합의했잖아 이랬더니 BB크림을 바르다 말고 얼굴에 묻힌 상태 그대로 그럼 그냥 이대로 가자 아직 양말도 안 신었어요 양말도 안 신고 얼굴에 BB크림 덕지덕지 바른 상태로 그냥 가자 이러면서 진짜로 나가버리더라고 그렇게 집을 빠져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서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다 엘리베이터가 도착을 해서 제가 올라탔는데 남편이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안 탑니다 그래서 뭐해? 왜 안 타? 됐어! 나 안 갈 거야! 그냥 너 혼자 가! 이러고는 정말로 집에 들어가 버립니다 순간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순간 멍 때리다가 얼른 집으로 따라 들어갔죠 그리고 들어갔더니 남편은 침대에 벌르덩 자빠져 누워있습니다 그런 남편을 향해서 뭔데 지금? 갑자기 왜 안 간다는 건데? 아니 야! 너는 말을 왜 그렇게 하냐? 뭐? 뭐가?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고작 2분 늦은 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 너한테 이런 거지같은 소리를 들어야 할 만큼 그런 거냐고! 아! 참고로 준비를 하다 말고 그냥 나가자고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남편이 그냥 가자고 한 게 2시 52분이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준비가 끝난 게 아니죠 양말도 안 신고 비비크림 덕지덕지 그 상태로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을 어떻게 했냐고 묻잖아 지금 내가! 어? 몰라서 그래?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서 뭘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 뭔데? 이거 사람한테 대놓고 비아냥거리는 거 아니냐고! 어? 어? 아니 비아냥은 무슨 비아냥이야! 작가부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자꾸! 아까부터! 내가 계속 이야기했는데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계속 폰만 보다가 늦게 준비하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이게 비아냥거리인 거냐? 이후 저 혼자만 계속 이야기하고 남편은 제 말을 싹 씹으면서 폰을 또 봐요 뭐야? 대화 안 할 거야? 왜 말을 하다가 말어? 이러니까 여전히 눈은 폰을 향해 있고 대답 하나 없이 고개만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기분 진짜 거지 같은 거야 그래서 어 그래 가지 말자 나도 안 가 이렇게 하고 안방문을 쾅 닫으며 거실로 나왔죠 그러자 잠시 후 남편이 따라 나오면서 야! 너 지금 방금 나한테 뭐라고 했냐? 어? 그리고 문도 쾅 닫았지? 어? 이러면서 지가 더 세게 쾅쾅쾅 봤냐? 봤어? 내가 이걸 못해서 안 하는 거냐고! 나는 더 잘할 수 있어! 쾅쾅쾅 그러다가 문 고장 난다 그만해라 뭐? 고장? 허! 고치면 그 말이야? 이러면서 화를 못 참고 집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참고로 이 남자 항상 이랬어요 싸우고 집을 나가면 담배를 피우는데 우리 결혼하기 전 약속이 바로 금연이었거든요 한 번을 안 지켜 근데 뭐 나도 이미 빡쳤으니까 그러든가 말든가 TV 켜가지고 보고 있는데 몇 분 뒤에 들어와서 안방으로 가더라고요 그렇게 약속시간 3시간 넘어서 4시 40분에 어머님한테 전화가 걸려옵니다 일단 안 받았어요 받지 않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서 남편이 어머님한테 뭐라고 했는지 그걸 물어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연락을 드린 줄 알았거든요 자기야 지금 어머님 전화 왔는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 뭐가? 나 엄마한테 연락 안 했는데? 이때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른 받아가지고 앗! 네 어머님! 어? 누구들 뭐하니? 언제 오니? 아 저 그게요 어머님 저는요 아까부터 가리고 준비를 다 했는데 이 사람이 안 간다고 고집을 부려서 못 가고 있어요 아이고 설마 누구들 또 싸웠냐? 평소 저희가 오지게 많이 싸우는데 어머님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야 신혼 1개월밖에 안 됐는데 많이 싸운 걸 알고 있다면 얼마나 싸운 겁니까 아이고 그래도 이번이 첫 명절이고 어른들이랑 약속을 한 건데 와야지 그 땡땡이 바꿔봐라 아니 얘는 근데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냐 아들한테 전화를 많이 했나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스피커폰으로 열어서 남편 쪽으로 밀어줬어요 네 어머님 전화 바꿨어요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땡땡아 너 왜 그러냐 아 왜 또 엄마 전화 안 받아 남편은 대답을 안 하고 계속 자기 폰만 봐요 땡땡아 어? 땡땡아 땡땡아 뭐꼬 안 들리나 아니 얘가 진짜 왜 이러노 땡땡아 대답 좀 해라 땡땡아 농담이 아니고 이때 어머님이 땡땡아 이 소리만 20분 넘게 했어요 그런데 다 씹는 거야 저기 어머님 저희가 지금 같이 전화를 받고 있거든요 그냥 말씀하세요 남편이 계속 폰만 보면 엄마 말을 씹길래 제가 다시 뺏었고 그런데도 남편은 대답을 안 했어요 아니 땡땡아 나 진짜 왜 이러냐 아무리 싸웠어도 어른들이랑 약속을 한 건데 그러면 넘어와야지 않겠냐 나는 어? 이번 명절 그냥 조용히 밥만 먹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희가 먼저 어? 명절 음식 같이 만들고 싶다 해가지고 엄마 혼자 준비 다 하고 있구만 이게 뭔 꼴이고 니가 이러면 어쩌냐 얼른 넘어와라 이랬는데도 남편은 대답을 안 해요 아니 얘가 자꾸 왜 이러노 안되겠다 꿍꿍아 너라도 얼른 넘어오거라 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 혼자라도 가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기분으로 가고 싶겠어요 근데 일은 저희가 벌린 거니까 그게 너무 죄송해서 저 혼자 가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저 혼자 시댁에 가려고 차 키를 찾는데 안 보입니다 보니까 남편 가방 안에 있더라고요 근데 기분이 좋겠냐고 내용물 싹 쏟아버리고 차 키만 가지고 나와 시댁으로 왔죠 그렇게 도착을 하고 보니까 어머님 혼자 재료 손질 다 하고 준비를 그렇게 하고 계신 거야 아이고 천천히 해도 된다 이러면서 좀 앉아가지고 흥분 가라앉히고 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잠시 후 어머님도 제 옆에 앉아가지고 요리 레시피 유튜브를 보시길래 저도 같이 보면서 그걸 어머님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죠 그랬는데 이때 남편한테 전화가 걸려옵니다 야 이거 다 뭐냐 니가 내 가방 쏟았어? 어 바빠 죽겠는데 차 키 찾느라 그랬다 왜? 나 길게 말 안 한다 당장 와가지고 이거 정리해라 나 지금 어머니 혼자 준비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 아 그래? 그랬어요? 그럼 나도 지금 옷 찾으려고 하는 중인데 니 옷방 다 뒤집어 엎어도 되는 거지? 어 그래 그래 그게 맞네 그냥 그렇게 하자 공평하게 적당히 하라고 제발 고집 좀 부리지마 아 됐어 됐고 나 지금 옷방 확 다 뒤집어 엎어 놓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이래가지고 말도 안 통하고 어머님 옆에 있으니까 그냥 전화 끊었어요 그랬는데 바로 또 또 또 또 전화를 걸어오니 야 빨리 와가지고 니가 한 거 다 치우라고 못 들었어? 나 지금 어머님 도와드려야 한다고 못 간다고 그래 오지마 근데 나 지금 니 옷방 다 뒤집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 이때 어머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며 스피커폰으로 열었습니다 아이고 땡땡아 일단 흥분 좀 가라앉히고 너 그러지 마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엄마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엄마 우리가 지금 지금 이것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야 오늘도 싸우고 어제도 싸우고 엊그제도 싸우고 맨날 쳐 싸운다고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이렇게는 절대 못 산다고 이때 남편 욕 오지게 해야 되는데 아니 엄마 앞에서 욕을 해요 그래도 어머님은 아이고 흥분 좀 하지 마라 이러면서 계속 애를 쓰셨고 나는 이게 너무 거지 같고 또 어머님한테 죄송해서 제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집으로 왔죠 어머님 저 잠시 다녀올게요 그렇게 10분 뒤 집에 도착을 했는데요 한참 재밌는데 죄송합니다 잠시 이후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텐션이 높은 사연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좋아요 팍팍 눌러주시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